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로 사태 여러분들 지금부터 방송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 한 번 주목해 보시고 정부가 좀 다급하기는 다급한 모양이네요. 본인들이 의도했던 대로 의로 사태가 잘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해결이 안 되니까 여론을 동원해 가지고 좀 호의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이번에도 좀 포착이 되네요. 보시면 이런 기사를 언론들이 다 받아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경영자총회표라는 것은 사용자 단체인데 사용자 단체가 이런 민감한 주제에 나설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국민 10명 가운데서 6명이 의대 정원에 찬성했고 필수의료 강화에 긍정적이다. 저는 이거 딱 보면 단박에 뭘 생각하는 거 하니까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영자총회표 쪽에 협조 요청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여러분들 이런 경영자 단체가 이런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도 다행히 60%밖에 아닌가 다행이네요. 매우 긍정적이다 25.2% 다소 긍정적이다 36.8% 다소 부정적이다 18% 매우 부정적이다 9.5% 이런 것을 중요한 것은 경영자총연 앞에 경총회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물론 뭐 그렇게 안 할 수도 있겠지만 협조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 여론을 조금 더 정부의 유리한 쪽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다 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시면 정부의 의료계획이라는 의대 정원 증가를 확정한 데 대해서 응답자의 62%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래도 뭐 90% 안 나서니까 다행인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왜 한국경영자총회폐가 지금 이런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모든 신문이나 방송에 다 도배를 하냐 이거는 누군가 작전을 세워 가지고 이 단체에 요청하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마음이 급한 모양이구나 이렇게 제가 읽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한가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ai한테 주문을 해보니까 ai한테 지금 이제 푸른 병풍색 민방위복을 입고 의사들에게 계속해서 행정명령을 남발하거나 지시를 하는 보건복지부 고위관리들을 좀 그려주시오. 이렇게 했더만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ai께서 ai께서 여러분들 오더를 주니까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이제 모습이 이렇게 촥 그려주네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여성도 포함해서 보건복지부 관리들을 한번 그려주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뭡니까 어디 북한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그려주네요.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여기 다 의사들입니다. 의사들 흰 가운을 입고 의사들 다 대놓고 여러분 이렇게 북조선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이 써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가끔가다 시각적인 게 중요하니까 이제 텍스트만 하지 않고 이미지 만드는 여러분 ai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 눈도 좀 호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민중화처럼 이렇게 ai가 그림을 그려주네요. 참 좋은 세상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국민 10명 가운데서 6명이 의대 정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으로 본다. 그래도 미안했던지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학대를 긍정적으로 본다. 그렇게는 안 했네요.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하단을 쫙 제가 읽어보니까 물론 찬반양론이 있는데 조선이 그렇게 무자비하게 의사집단을 매도하는 그런 일을 계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많은 분들이 거기에 놀아나지 않고 바른말을 하신 분이 나옵니다. 박 대마 같은 분은 더 이상 국민 대상 여론조사라는 것들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편한 대로 주장하고 싶을 때 둘러드는 여론조사입니다. 이렇게 찬성이 73 반대가 14명이니까 조선일보가 여러분들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해도 국민들이 이제 깨어나신 분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아이 아빠님은 정책은 설문조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 놔두자고 설문조사 한번 해볼까요? 국민이 원한다고 그대로 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찬성 48명 반대의 4명입니다. 조선이 그렇게 선전선동을 의료계획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 정신 차려라. s님은 이런 여론조사는 일은 조금하고 월급은 많이 받겠다는 여론조사와 같습니다. 의사 수를 늘려서 진료는 쉽게 받고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겠다는 생각입니다. 의사가 늘면 전체 의사에 지불되는 인건비가 내는 것은 상식이 아닙니까? 이런 여론조사를 위해 비용 지출한 것은 낭비입니다. 이분은 정확하게 아시네요.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독특한 여론 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 방침대로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의사 수를 늘리게 되면 건강보험 지출이 폭증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아는 거지 않습니까요? 100억 원을 들여서 국민들로 하여금 의사 집단이 돈만 밝히는 악마들로 세대시키고 아마 이번에 보건복지부가 사용한 홍보비가 한 100억 정도 되는 모양이죠. 여기에 조선일보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올해 정부의 의료정책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의료보험료 인상은 한 품도 안 됐다고 하고 있으니 이제 각오들 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비를 많이 쓰는 모양이죠. 90% 이상이 의대 정원 찬성한다고 난리를 치더니 시간이 조금 지나자 80%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70%로 건너뛰고 곧바로 60%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마도 가을이 오기 전에 50% 이상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서서히 뭔가 뭔지를 이제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의외였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만일 개입했으면 60%를 만들면 안 되죠. 한 90%를 만들어야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혹하고 여러분들 선전선동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조선일보의 부역진은 언제 그칠까요 쿠바가 사태가 쿠바의 사태라는 것은 쿠바의 여러분들 워낙 의료서비스의 여러분들 숫가가 낮으니까 다 의사들이 외국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쿠바가 사태가 나고 나서 완전 폭망해도 제도 남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망할 겁니다. 빨리 잘 망해야 되겠죠. 그것이 운명이니까 아주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셨네요. 보시면 많이 떨어졌네요. 전에는 80% 정도가 의과대학 정원을 찬성했는데 이것은 전공의들 보고 더 버티라는 여론조사인가 봅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일반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해서 이런 결론을 내고 나라 정책을 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조선의 여름 조선이 워낙 선전선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의사들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10명 가운데 6명이 의과대학 정원을 찬성한다는데 도대체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찬반이 절반절반 정도 나눠집니다. 그래도 이렇게 깨어있는 분들이 확실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보시면 오늘 민재오빠님은 어마어마한 겁난 말씀하셨네요. 가을쯤 화살이 용산을 향해 갈 겁니다. 어마어마한 경고네요. 어제 의료사태에 대한 방송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몇 분이 남긴 글에 현직 정형외과 의사분이 글을 남긴 게 있습니다. 제가 정형외과 의사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정부의 가장 큰 실수는 낙수효과라는 단어입니다. 실력이 없어서 인기과에서 밀려 필수과를 전공하더라도 수련중 또는 전문의가 되더라도 나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자부심을 지키면서 의업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낙수로 떨어진 물과 같은 말로 필수과는 패배자 루즈라고 정부가 정의를 내려버렸습니다. 루즈라고 못 바뀐 상태에서 자부심을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이런 시각으로 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저질입니다. 제가 이런 방송에서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댓글이나 인근을 남길 때도 상대방의 나이라든지 상대방의 외모라든지 상대방의 말투와 같은 그런 것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공격하는 일은 아주 수준이 낮은 거기 때문에 그걸 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별적인 표현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들 인격을 위해서라도 의세 낙수가 이런 표현들이 이제 큰 상처를 남긴 거죠. 그런데 정부가 자기 자신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게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물을 확 붓는 것과 마찬가지 의사수를 늘려놓게 되면 그게 뚝뚝뚝 떨어져가지고 지방의료인력부족문제도 다 채우고 필수의료인력부족문제도 다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하다 보니까 낙수가로 설명한 겁니다. 그러나 의세 낙수 이런 표현은 아주 안 좋은 거죠.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가끔가다가 저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저를 공격할 때도 그런 비슷한 표현을 쓰는데 아주 제가 볼 때는 저질적인 표현인 겁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냥 사람하고 다른 의견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죄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공의 위치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의료를 책임지고 시행하는 의사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그냥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나 정부가 하라고 해도 그들이 할 수 없다고 하기 싫다고 하면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그들을 판단하거나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이든 의사는 세월과 함께 역사수로 사라질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수의료가 여러분들 사람이 더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왜 지금 수술 담당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런 퇴진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무도한 정책을 밀어붙인 겁니다. 그게 도저히 제정신으로 할 수 없는 짓을 안 겁니다. 자발적으로 사람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들 그냥 다 나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무튼 윤 대통령 큰일을 하신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도 큰일을 하신 것이고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을 하신 겁니다. 여기 분이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래의 의사다 이야기죠. 미래에 안 걸리면 당신을 고쳐줄 수 있는 의사다 이야기죠. 그 사람들을 다 도망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폐착은 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태에서 이 거대한 일을 벌린 데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강조하지 않습니까. 현장 이야기를 존중하고 현장의 전문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이야기. 사법고시라고 행정고시를 한 사람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분들이 무식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분들이 의료현장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 의료현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의료현장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여러분 소개하지 않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보시죠. 지금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의 폐착은 의학 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 거대한 일을 벌린 데 있습니다. 한 문장이 그냥 핵심을 찌르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학부 6년을 한 교실에서 동일한 시간표 아래 6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합니다. 거기에 같은 의과대학 병원에서 인턴 레지던츠까지 하면 11년이 됩니다. 최소 한 사람이 6년의 시민정년을 함께 유기적으로 움직여온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이 서로만 바라보고 그 말의 진정한 뜻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의학 교육도 함께 받지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함께 영향을 받는 한 세대입니다. 서울대 교수님께서 이제 필수 의료를 전수할 한 세대가 사라졌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하신 것도 이런 뜻입니다. 일개 국민인 저도 이해가 가는데 더 똑똑한 엘리트 출신 나라님들은 모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세대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공백이. 세대를 이어가지고 기술이 계속 전수가 돼 왔는데 한 세대의 필수 의료를 담당할 사람들을 다 탈출하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강조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은 한국 의료사뿐만 한국의 전현대사를 통해서 엄청난 위협을 달성한 겁니다. 바이탈뽕의 죄가 여러분들 생명을 살리는 의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전부가 여러분들 다 뭡니까 다 도망가도록 다 탈출해보더라도 그렇게 한 겁니다. 이제 주어 담기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된 겁니다. 이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돌아와요 부산항 돌아와요 전공이 돌아와요 의대신을 불러봐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면 머리도 이런 고생하고 발도 고생하고 손도 고생하고 인생 전체가 고생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일반인들도 알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도.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